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략에서의 상관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상관이 천간 또는 지지해오는 시기를 의미하죠 상관은 창의성 개성 자율성 표현력 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규칙을 어기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특성 때문에 상관운이 드는 해는 직장인이라면 특별히 조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상관운에 좋지 않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관운에 하면 좋은 것과 상관운에 하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상관운에 생기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관운에 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첫째 상관운에는 창의적인 활동에 적합하죠 상관운은 창의성과 표현력이 강조되는 시기인데요 예술, 문학, 음악, 디자인 등의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둘째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성과를 얻기 쉬운데요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셋째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적합한 시기이므로 학습과 연구를 하기에 적합하고요 넷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개인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끝으로 여행과 모험 등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활동에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상관운에 하면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첫째 상관운에는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상사나 권위자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좋지요 평상시에는 상사의 질책에도 잘 견뎠지만 상관운에는 대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사의 험담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상관운에는 언행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남에게 상사의 욕이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지나친 모험, 위험한 투자, 도박은 피하는 것이 좋지요 주식 같은 투자도 상관식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피하고 안전 위주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관운에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을 언행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넷째 상관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규칙이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언행도 상관운에는 대범하게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요 특히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렇듯 상관운에는 자신의 창의성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지만 동시에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자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관운에 생기는 일을 알아봅니다 상관운에는 관성을 극상하고 상관경관의 역작용으로 정관을 파극하니까 정형화된 일상을 벗어나 궤도 이탈을 하는 운이죠 학생에게는 반항이나 탈선, 거부하려는 의지 등을 의미하니까 학교 가기 싫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시기가 됩니다 직장인은 관행을 거부하고 틀에 박힌 분위기가 싫어 이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상사의 눈밖에 나게 되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거부하고 외도를 하게 되는데요 빗나간 도덕성으로 인해 관제구설이 발생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또 상관은 칠사를 제살하니까 전화국면이나 위기를 극복하는 형상이 되고 이는 개혁의지, 시민운동, NGO, 운동권 등에서 활동을 하게 되며 총체적 난국인 IMF 사태 같은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의 형상과 힘이 느껴집니다 원국과 대원에서 상관이 움직이면 반골이 되죠 새 건물이나 흑자를 내는 편안한 회사나 부서의 적응이 어렵고 반면에 망해가는 회사나 가게, 헌집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기라게 되는데요 잘못된 관행, 불합리한 분위기나 흠 등을 개선하고 들어가면 불같이 살아나 주목을 받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무언가를 바꿀 것 같고 바꾸지 않으면 거부하고 밀어내니까 탈선이나 관제구설이 발생한다고 말해주면 정확한 상담이 될 겁니다 상관은 비겁을 설기내지는 독이하게 되죠 일관이 강하면 주변을 활용하려는 실천의지가 살아나고 또한 의도한 결과가 있겠지만 일관이 약하다면 실속 없이 남의 일을 해주게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인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남을 위한 봉사나 헌신, 해결사나 중개하는 노력 등을 하기도 합니다 상관은 성적인 이성교제나 돈이나 일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죠 남편 거부, 부부 불화, 애인 교체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성을 향한 표현이 강해지며 여자는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정신적인 갈등을 하게 되니까 최소한 욕구불만이 생기는 운이 됩니다 십성 중에 편성들은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중년에 처해에게 상관운이 오고 남편에게 겁제나 평관운이 오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겁을 끌어오는 상관은 재성을 생하지요 왕성한 재테크 활동을 하게 되며 돈이나 비자금을 챙기는 운이 되고 여러가지 의미에서 분주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이나 가족, 이성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사업성은 좋고 최소한 업종 변경이라도 할 것으로 봅니다 관성의 활용도는 좋으나 결탁은 흉하고 오락적인 취미활동에 빠지게 되니까 이에 대한 조심을 할 일입니다 상관은 눈앞의 돈이 목적이고 또 이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좋으며 식시는 공직이나 명예의 관성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명조는 추걸에 태어난 개밀주 남명인데요 간단히 상관경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주의 특징은 월일지 충미충이 있고 시간의 간목 상관이 있어 연간의 무토정관을 바라보는 상관경관사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낄 수 있어 안정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배우자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능하면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좋고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적으로는 머리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일지 미토가 있어 늦은 결혼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시간을 두고 연애를 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